OK 안녕하세요 무선문의 아시아프입니다 XK 원래는 WL2S 회사일거에요 이 회사가 전문 RC카는 이쪽으로 보냅니다 바로 XK로 보냅니다 XK로 WL2S에서 나오는 1400011 제품이랑 똑같은 1400011이죠 원래는 LC 레이싱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회사하고 관계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카피를 해버렸어요 카피되나 이게 품종에서 콩뿜 클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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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클론 제품 만들어서 클론 제품 써도 되게 빠르셔요 그리고 연기도 오예 드래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1.5m 배터리 두개 사셨는데요 기본적인 배터리에다가 12.5m 배터리까지 넣으시면 완전히 좋죠 자 여기서 멀티코드 잭과 기본 충전기 그 다음에 1060 변속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조정기는 GT3B 그 다음에 아이맥스 B6까지 급속중력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저녁에 백라이팅 기능이 나오니까 좋죠 자 GT3B는 요렇게 하여튼 궁합이 엄청나게 잘 맞는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인기 있는 제품 중에서 1401 굉장히 많이 애용해서 애용도 해주시고 또 워낙 좋은 제품이니까 인기수 또 많은 애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 1401과 함께 자 GT3B 아주 궁합이 잘 맞죠 자 수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 짜잔 자